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김미성입니다. 집값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달 초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률 유도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까지 발표했는데요.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정보통 저희 방송에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부동산 정보들 많이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희 부동산 정보통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금제TV와 서울금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기준금리의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당국에서는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 완화와 그리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나왔었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들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의 향후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러한 효과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최근 내 집 마련이나 높은 금리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12일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면서 기준금리의 3.5% 그리고 시중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가 넘어가는 이런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론과 보금자리 주택론들이 같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4%대의 고정금리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주거안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방향으로서 보도자료가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안심전환대출 그리고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주에 소득 제한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최대 5억 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LTV와 DTI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의 담보 비율과 인정 비율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대비한 5억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 주담대의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인 더 낮게 구성될 수 있는 우대 차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금리의 상승이 점차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인 서민 그리고 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됐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주택자이더라도 대출을 활용해서 무리한 주택 구입을 했었던 1주택자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경기 자체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겠다라고 했었던 내용들과 상충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대출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들을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조금 더 서민들에게 안심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KB 시세와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든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KB 시세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보금자리론이 실질적인 소득제한이 있었던 부분에서 소득제한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다가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차주 그리고 또 배우자라든가 소득자료를 증빙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의 용도가 주택을 단순히 구입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상환의 용도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상환의 그런 용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요즘 전세가가 또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전 용도로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대출의 자금 용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수는 당연히 무주택자가 기본적인 적용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주택자는 상환이라든가 보전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체 주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출 한도는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출 한도가 지금 5억 원이지만 실질적인 LTV와 DTI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LTV는 보셔야 된다. 최대 70%까지 조성이 되고요.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규제 지역 지금 현재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아직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LTV 60%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DTI는 최대 60%입니다. 대출이 60% 내에서 취급이 될 수 있고 DSR은 미적용된다는 모습을 상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규제 지역 내에서는 10%의 포인트 차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0%까지 DTI로 구성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만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최장 50년까지 만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런 상환 기간들을 두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달마다 납부해야 되는 금액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금리 또한 지금 현재 기존 금리에 있어서 일반형과 그리고 우대형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즘 또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실질적인 기준 금리가 아닌 가계 부채에 대한 은행권들의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정부 당국의 그런 의사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매달마다 이제 시장 금리와 재원 상황 등 재반 상황을 감안해서 대출 금리 기본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대에 이제 구성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앞으로 향후 3% 후반에서 4%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대금리까지 받으실 경우에는 3%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과 그리고 그런 소득 수준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구성될 수 있는 대상자는 굉장히 소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안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 청년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등 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 수준의 기준들이 잡혀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중도상환 수수료가 기존 주담래에 이제 갈아타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면제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장기적으로 구성을 하고 대출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금 현재 나온 지 출시된 지 이제 며칠 안 됐고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서 바로 2월 달부터는 자금들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1년 뒤에는 또 없어질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굉장히 오래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내 집 마련이라든가 또는 높은 고금리의 부담감을 대환으로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게 큰 메리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 제한이 없다라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대 5억 원까지 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LTV나 DTI와 함께 중복 적용이 가능 그 두 가지를 살펴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DSR은 미정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시중 주담대보다도 0.4에서 0.9% 정도가 낮다라는 점이고요. 최장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감들을 완화시키고 시장 경제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대출 금리에 대한 인하를 계속해서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의 그런 금리들이 특례보금자리론도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택 구입에 대한 목적성 그리고 대환대출 기존에 받았었던 대출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이런 목적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TV는 70%고 여생의 최초일 경우에는 80%까지 적용이 되고 DTI는 60% 규제 지역은 10%씩 하향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특례보금자리 주택론을 사용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 5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1억 5천들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주택은 당연히 무주택자와 1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요. 대출을 발생시키고 나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가 취득을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또는 입주권을 가지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실 경우에는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처분 조건을 가지고 계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례보금자리론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와 같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 무주택자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이외에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들 좀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력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지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예고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까지 발표됐었던 내용들 이후에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연착력을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금리 인하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3.5% 지금 현재 1월 달에 인상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경기의 그런 위축과 그리고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기준금리와 시중대출금리의 그런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번 주에 나왔었던 내용들 인터넷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리들을 인하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출금리 지금 현재 정점 끼고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언론의 뉴스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기준금리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게에 대한 부담감들은 대출금리의 요소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 유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자금력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앞으로 추가적인 모습으로 기대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됐었던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역들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모두 다 규제 지역에서 풀린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에 대한 해제들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잠삼대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된다면 그의 반등에서 올라갈 수 있는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DSR 해제 지금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발표를 했었던 DSR의 무적용 대상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들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그런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다주택자리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그런 중과 배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이런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들도 같이 함께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의 그런 정상화가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투자를 좀 고려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무분별하게 지금 금매성으로 이렇게 물건을 내놓으시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추이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추가 대책에 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신속통합기획의 2차 선정지라든가 또는 모아타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주택임대사업자의 정상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들.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대출이 지금 걸려 있기는 하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취등록세의 감면들 그리고 금리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앞으로의 향후 기대감으로 굉장히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들이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추가 대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외에도 이렇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발표가 있으면 저희 부동산 정보통에서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2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대근 전문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2, 3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해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박대근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대근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 저희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박대근 전문가의 무료 세미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가 많이 바뀌면서 많은 제도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상당히 기대를 불러주길 만한 제도와 그리고 또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또한 이런 집안의 집값의 사이클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해보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또 이러한 연유나 또 그런 것들을 건강관계 같이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소장님과 함께 알아볼 유망 지역과 부동산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바로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입니다. 네, 소장님 먼저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만나볼까요? 그렇죠. 강동구죠. 강남 3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강동구죠. 강동구는 아무래도 강남 3구 자체가 규제 지역에 묶였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서의 수요층이 이동해서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그에 맞는 개발이나 직장군의 생성이나 또 이러한 안정적인 주거 지역이 격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균형 발전이겠죠. 교통과 또 이러한 주거와 상업 지역과 일자리 이런 것들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강남 4구로서의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9호선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강동구 자체는 다양한 노선들이 연장이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9호선이 갖고 있는 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9호선의 연장선이 내 집 앞까지 바로 역세권으로 들어온다는 점은 상당히 9호선 샘터 공헌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착공과 완성에 다다르면은 상당히 그러한 그 지역의 가치도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치의 조건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고덕 업무 단지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죠. 현재 하나 둘씩 중공이 되면서 기업체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상권이 좋아지고 또 주변의 강남과 도심과의 연결성이 좋겠지만 각각의 이런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직장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기 지역으로 불리는 것들인데 이 고덕동, 강동구 고덕동 자체도 이 업무 단지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주거와 또 업무와 또 일자리, 인프라, 또 교통까지 더욱더 좋아지는 직주 근접의 입지를 만들어진다는 것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이렇게 균형적인 부분이 맞춰주는 그런 지역들이 또 흔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또 노도로 인해서 재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층 주거지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나 또 이런 모아주택이나 역세권 시프트 이런 개발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 5세월 서울시장이 상당히 밀어붙이는 그러한 안건도 있겠지만 앞으로 개발이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개발 호재까지 교통과 또 인프라, 직장군까지 더욱더 더해진다라면 이 지역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미래 가치까지도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또 입지적인 측면으로 둘러오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4구에 속해 있는데요. 그만큼 강남권으로의 업무직으로의 접근성 혹은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많은 미래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최근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강동구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만나볼 고덕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덕동의 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변을 따라서 상당한 많은 개발들과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지고 대형 개발들이 그 물주기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강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교통이 좋아지고 그에 따른 직장군들도 대형 업무 타운들 자체도 한강변을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바로 이러한 고덕동의 위치 자체도 앞으로 향후 9호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샘토공원역이 또 입지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한강변에 따라서 또 고덕비즈벨리라는 업무 타운이 대형 규모의 업무 타운도 형성이 되고 있죠. 그 주변으로 보신다면 미사 신도시랄지 아래 고덕의 이런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상당히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공식의 걱정 없이 많은 거래를 보여주고 있고 많은 입주민과 또 주거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끼어져 있는 이런 고덕동의 입지 자체가 저충 주거지로서는 상당히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9호선의 연장 사업을 따라서 또 주변에 이런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까지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큰 개발들이 주변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올림픽대로나 간선도로, 강변문, 이런 것들이 한강변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동성의 편의성도 제공해주고 있고 다양한 노선들이 하나 둘씩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연장 사업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덕동 자체는 한강변을 물주기를 따라서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의 업무단지나 또 도심의 CBD 지역이나 용산, 영등포까지 가양각색의 현재 5호선과 9호선을 통해서 가양각색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림픽대로 강변문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나 서울 세종고속도로까지 지방과 서울 안에 있는 이러한 내부 간선도로들 자체를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공공이용시설과 함께 자차로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의 입지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덕 2-2지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고덕 2-2지구는 현재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대편으로는 고덕 비즈벨리라는 업무타운이 바로 마주보고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직중운적성이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교통편 새롭게 추가돼서 들어오죠. 앞으로 9호선 연장사업을 통해서 샘터 권역이 생겨나는 것들이고 바로 왼쪽으로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녹지공간과 중학교, 초등학교, 학군, 녹지, 또 이런 저층주거지, 노후도, 지필도 또 필지의 영역 자체가 상당히 필지 구성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현재도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향후 시인석 통합 계획이나 다른 다양한 방향성의 재개발로서의 방향성이 잡힐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는요. 2040 계획 플랜을 통해서 또 35층의 이런 높이 규제가 삭제가 되었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한강변에 따라서 있는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이러한 기준 규제가 완화가 됐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들 자체가 충수 규제 완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층적인 이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슬림화된 그러한 이러한 높은 층들의 건축물을 통해서 한강변에는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들도 이러한 규제의 완화에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또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앞으로 고덕 비즈밸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강 이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을 접근성, 그리고 미사 신도시까지 접근이 굉장히 좋은 데다가 강남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고덕동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고덕동에 있는 많은 일자리 호재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수요층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많은 수요층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직장군과 업무 타원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이런 업무지설과 함께 상업과 업무와 주거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국토부에서 그러한 개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지설도 그에 따라서 그 위쪽으로 필지가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이곳에는 무려 150여 개의 기업들이 하나 둘씩 현재 입점을 하고 있고 중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에 무려 150여 개의 기업들이 이곳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강남이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가장 많다는 점이고 영등포, 또 마곡, 또 강남, 또 강동구에는 고덕비즈밸리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직장군들이 이곳에 생겨난다는 것이겠죠. 첨단산업과 대형 유통단지 말해보면 뭐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시설들, 또 일자리가 많이 탄생되는 그러한 여건들을 앞으로 이 지역 주변에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 이러한 고용 창출 효과나 경제 유발 효과를 따라 따라서 그 주변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현재 고덕비즈밸리의 하늘에서 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한강권을 끼고 있고요. 한강에서 바로 바라보는 이러한 고덕비즈밸리의 입지 자체가 다양한 업무처들이 현재 중공을 앞두고 있고 하나, 둘씩 속속 또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타운이 형성이 되는 것은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중교통도 좋아져야겠죠. 9호선 샘터공원역이 또 연장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 5호선과 8호선도 다양한 그동안 이동이 가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연장 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강동구 자체가 그동안 불편했었던 교통들도 더욱더 연장 사업을 통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리에서 시작돼서 강동구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갑니다.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도 예정되어져 있죠. 현재는 이 안성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앞으로 안성에서 세종까지, 24년도까지 또 추가적인 공사가 남아있는데 내 집 주변에 이러한 대형 교통망,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의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경부 고속도로의 개발을 따라서 그 주변 지역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지 그걸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 집 주변에서 대중교통이건 이러한 자차를 이용하는 라인들이건 또 경기와 서울권을 연결시켜주는 고속도로의 이런 대형 개발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형 개발이 많다 보니까 도로망 자체도 이러한 대형 도로망들의 개발과 이러한 많은 개발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향후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망들이 형성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덕 비즈밸리를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강동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업무 지구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등 문화시설까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9호선 4단계 연장 그리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돼 예정이어서 이러한 교통호재 부분들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다세대주택의 지역시세는 어떻게 되고 예상 투자 분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이 얼마나 또 합리적이고 내가 또 또한 앞으로 향후 임대사업자의 부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재개발은요.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죠.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통해서 세금부적인 부분이랄지 취득세적인 부분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신다면 임대사업자의 앞으로 향후 부활하는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상당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4억 2천에서 4억 2천 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 어디를 둘러보셔도 이 가격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가격인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주변 전세 시세 자체가 약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에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도된 지역들은요. 전세가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들 감안하신다면 아무래도 예상 실투자적인 부분이 2억 원대 또 아래죠. 2억 원대 금방으로 1억 9천 5백에서 2억 원대로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수익형으로 월세를 보시는 분들은요.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120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또 이러한 전세나 그런 투자의 방향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 또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를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1억 중반에서 2억 안쪽으로 실투자 금액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도 재개발 투자금이 낮은 편,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동구 고덕동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고덕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금 만나본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강동구 고덕동 계속해서 소장님과 함께 알아볼 유망 지역과 부동산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남영역과 6호선 삼각지역이 지나는 역사권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면적은 약 17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2천 5백만 원에서 5억 3천 5백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곳은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문배동입니다. 소장님,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서울의 용산구죠. 용산구라고 하면 모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나 용산 민족공원의 대형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정비창부지의 개발이랄지 워낙 큰 규모의 개발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민간 개발들이 워낙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3도심의 중심이죠. 서울 3도심 용산구, 영등포, 여의도, 강남구역까지 3도심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이기 때문에 용산구에는 개발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행되고 있는 것들 많고요. 또 녹지 공간과 재개발, 재건축, 교통의 개발들 너무나 많은 개발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주변 지역들이 상당히 흡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 안에서는 개발들이 많아야 그러한 개발의 이익들이 토지로 흘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토지의 공시지까지 상승이나 건물 자체의 관리, 평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이 얼마나 많으냐도 그 지변 주역의 상당히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대규모 유입수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죠. 이 지역은 주변의 재건축과 재개발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강 방향을 따라서 다양한 개발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탄한 수요층의 배후 수요가 갖고 있는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또 입지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발과 또 이러한 선제의 녹지 공간과 주거의 삶의 질, 그리고 이동성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인 점수를 보자면 앞서 보시겠지만 용산구에는 입지는 상당히 탄탄하게 입지가 배치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용산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의 3대 업무 지구 등 종로와 여의도 쪽이 가깝기 때문에 용산구 무척이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곳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용산구 문배동 특히나 용산이라는 입지가 가진 미래 가치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입지가 어떤지 보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구입니다. 아무래도 남양역과 삼각지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를 표시해 드리고요. 위쪽에는 종로의 이러한 CBD 업무 지역, 도심 CBD 업무 지역을 바로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용산을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을 끼고서 좌측으로는 영등포, 여의도, 발 아래로 여의도를 품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강남의 3구, 강남, 서초, 송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삼각대의 편성, 서울의 가장 중심인 바로 용산의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한강변이 상당히 끼고 있다 보니까 한강변 주변으로는 대형 개발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역이 상당히 많은 배후 수요와 수요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제 지역에서도 풀리지 않는 그런 입지를 또 가지고 있죠. 그만큼 많은 배후 수요와 탄탄한 개발들, 향후 이 집값과 함께 이런 건물의 가치들이 상당히 대형 개발을 통해서 상승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상당히 묶어두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용산 민족공원이 떡하니 또 기다리고 있죠. 바로 옆에 문베동의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이랄지 용산 정비창 부지에 또 대형 개발을 품고 있고요. 또 한강변을 따라서 서부이촌동의 재건축들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는 한남뉴타운도 바로 이쪽에 반대편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또 이러한 정비창 부지의 개발이랄지 국제업무도시 또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서울역의 개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딜 가든 대형 개발들을 또 품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용산구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상당히 직관만 보더라도 한남더힐이나 나인원 한남뉴타운에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신다면 이 입지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들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 한강변의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반대쪽으로는 여의도와 영등포를 품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는 강서초, 강남 3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위치한 용산구의 입지는 더할 나위 없이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입지 부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본 고덕동과 동일하게 문배동 역시 정말 한강과 가깝게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어마어마한 메리트로 작용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만나볼 문배동 지역 근처에는 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살기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대형 개발 계획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바로 용산구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개발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호재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하면 국제업무도시가 상당히 많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아래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져 있고요. 정비창 부지의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용산 국제업무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고충화된 한강반을 끼고서 초고충화된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용산공원, 용산민족공원의 개발과 함께 상당히 이런 녹지 공간과 업무시설, 주거시설,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들이 너무나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형 규모의 개발들이 두 가지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서울역 부분들도 상당히 큰 개발을 앞두고 있고 이번에 서울역 주변 근처의 지역들도 신속통합기획에 선정이 되면서 재개발도 앞두고 있는 부분 또 그 주변 지역들이 개발들이 워낙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락천권같이 너무나 많은 변화,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으로 변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탄탄한 입지 안에서도 너무나 큰 개발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서울역 부근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 역시 호텔이나 컨벤션, 다양한 업무시설과 또한 제2의 코엑스적인 부분으로 이것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완성이 되면 주변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대형 개발들도 가지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이 변신을 하죠. 현재 5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역이 다양한 노선들이 이곳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노선에서 더욱더 추가되는 것은 GTX 라인들이 추가가 되고요. 또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수색광명, 고속철도까지 다양한 노선들이 워낙에 많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이 대형 역세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라인들, 이 역 자체에 다양한 노선들이 있다는 것은 대형 역세권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인구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안산선이죠. 안산 부근에서 이제 향후 공덕, 서울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안산선의 연결도 서울역을 따라서 상당히 이용성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죠. 아무래도 현재 주변 지역을 둘러보셔도 용산이 상당히 많은 가치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과 가격을 비교해보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투룸 형태의 오피스테이다 보니까 투룸 형태의 주변 지역의 가격 비교를 해보시냐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상당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전세 시대 자체가 3억 원대 중반 3억 6천에서 3억 7천에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대 중반 1억 5,500에서 1억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적고할 수 있는 금액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보증금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준 가능하시고 월 한 150에서 16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도 향후 미래가치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용산구에 위치한 문배동의 오피스테에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의 호재와 시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개발 그리고 코엑스와 같은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역 국부 역세권 개발이라는 이러한 일자리 호재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신안산선과 GTX, 신분당선이 지나는 서울역의 새로운 노선 신설까지 이렇게 교통호재도 살짝 짚어봤습니다. 용산구 문배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고생하신 김성진 소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본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저희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또 만나본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이름으로 정리해보세요. 소멸 ¥1194- rag educated 푸짐한 방향으로anic 다시 만나본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서클런동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